그러니까 나 여사랑 장금희가 사돈지가 아니고 그동안 내가 먹었던 반찬들이 죄다 나 여사가 맞는 게 아니라 장금희가 맞는 걸 나 여사가 챙겨오기만 했다. 그런 얘기인겨? 미, 미안해요. 일부러 속인 건 아니에요. 참, 난 그걸 여지껏 모르고 나 여사 손맛인 줄만 알았구먼. 이 전화의 방배수가 이렇게 깜빡 속을 때도 있구먼. 참. 저 어르신, 저희 어머님이 처음부터 속이라고 했던 건 아니에요.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르신하고 타이밍이 어긋났던 거예요. 서 팀장. 네, 어르신. 나는 서 팀장 얘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나 여사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. 그래서 자리 좀 비켜줬으면 좋겄는디. 아, 돼. 감사합니다.